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델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성으로 쌍십비읍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죠. 그러자 기레기들 여러 곳에서 이 글이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자 재판부에 대해서 욕설을 한 것이다 라는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항의성 차원에서 쓴 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글은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이 이루어진 오후 3시 20분 6분 전인 오후 3시 14분에 올라온 글인데 기레기들은 시간 확인도 하지 않고 미끼를 텁썩 물고 마치 김광민 변호사가 재판부를 겨냥해 욕설을 한 것처럼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에 김광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화영 부지사님께 10년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기 전 쌍시읍 비옵을 개시했다. 왜 그랬을까? 기레기들을 일망타전하기 위해서였다. 모두들 저에게 취재도 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하자 재판부에 욕설을 하였다고 보도할 것이 뻔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를 필두로 그 누구도 저에게 취재 한 번 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하자 재판부에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냈다. 나올 기사 다 나왔고 배설할 유튜브 다 배설했으니 이제 반격이다. 싸그리 잡아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간다. 보도를 허위로 했으니까. 최대한 많이 뜯어내서 이화영 부지사님 소송비에 보태겠다라고 올렸습니다. 이렇게 심오한 계획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 김광민 변호사가 올린 쌍시읍 비옵은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요? 지금 보니까 쌈바라는 의미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는 쌍방이라는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에 너무나도 최적화된 기레기들이다 보니 불러주는 내용이 없으면 앉아서 검색만 하다 보니 발로 뛰어드는 취재를 하는 그런 기자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사라진 이유 때문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죽하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까지 썼겠습니까?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애완견 발언을 두고 국힘당이 거품을 무는가 하면 기레기도 연일 난리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권력이라면 권력인데 애완견 취급받은 게 억울하다는 것이겠죠. 이에 어제 한국 기자회표 등 3개 언론직능단체가 이재명 대표 등의 막말에 대해서 사과해라 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검찰 출입기자들을 향해서도 유죄 추정 보도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찰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레기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동안 본인들이 보여왔던 행태를 먼저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오랜 기간 검찰 출입을 해왔던 한 방송사 기자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검찰의 수사 편향성이 누가 보더라도 극심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검찰 출입기자들의 받아쓰기 관행이 계속되면서 또 다른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치인들의 발언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언론단체들이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성찰을 촉구한 것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자 우리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동안 기레기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와 악의적인 선동으로 마녀사장을 해왔습니까? 해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언론사가 어느 기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단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대장동 의혹부터 시작을 해서 변호사비 대납 백현동 쌍방울 선거법 위반 의혹 성남FC 의혹 조폭 연루설 하물며 김혜경 여사의 법학 의혹 거기에 잔여 문제까지 한 사람을 이렇게도 무참하게 유린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바로 기레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수히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그 과정에 잘못된 정보 팩트 아닌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기레기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조용했습니다.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정곡을 찌를 정도였다면 그동안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묻지 않고 묵묵히 조사받을 거 다 받고 재판까지 다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받은 상처는 너덜너덜하다 못해 가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에 꽂혀 사과를 요구하다니요. 본질은 외면한 채 정말 기가 찹니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왜 윤석열 정권이 언론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겁니까? 물론 일부 깨어있는 언론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서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권력에 기생하는 기레기들이 더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레기들 긴장해라 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직접 모두 발언을 통해 웃어가면서 이게 상식적이냐, 이와영 부지사가 바보냐, 정신 나갔냐라며 대북 송금 사건이 얼마나 형편없는 주작소설인지 따져 물었는데 분명한 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버티며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재명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역시도 그런 이재명을 믿고 신뢰하고 지지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역시도 그 힘을 바탕으로 더 전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동아일부에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그 말이 무섭다는 제목 하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언급하며 끝에 행정가 시절 이재명은 한 다음에 하는 불도저 추진력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행정과 정치는 다르다. 미주인은 원래 독재보다 복잡하고 비싸고 불편한 것이다. 그냥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대체 이재명은 어디까지 할 건가라고 비판과 동시에 반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재명의 독주 독주 체제가 못마땅하다는 소리입니다. 정작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에게는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말이죠. 어디까지 할 거냐고 물었는데 간단합니다. 아마 정권 다시 찾아오고 대한민국 적폐들 다 청산할 때까지 해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 슬로건 그냥 선거 때 잠시 잠깐 생긴 문구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할 건지 한번 계속 쭉 지켜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민주당의 일명 기소수사분리 윤곽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를 수사관으로 만들고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사검사는 모두 수사관이 되는데 경찰에 맞춰 직급도 조정하는 안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의사들도 파업하고 난리가 나더라도 의료계획도 하는 판인데 검찰개혁 못할 이유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재명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민주당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대북손금 사건과 관련해서 역시나 팩트를 기반한 기르기들의 보도 적습니다. 우리가 언론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팩트를 퍼날라야 하는데 어제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해줬는데 서영교 의원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쌍방울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짚어봅시다. 기억을 되짚어봅시다. 대통령 선거하면서 쌍방울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고 하는 게 이 사건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가 많이 들었는데 그 변호사비 대납을 쌍방울에서 했다며 쌍방울 수사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하고 딱 까보니까 거기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은 없고요. 누가 있냐면 검찰 관계자들만 잔뜩 거기서 쌍방울 돈을 빼먹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깝고 친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쫙 포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부랴부랴 덮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와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괘씸에서 김성태 쌍방울 대표 수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사하고 수배 내리고 불러들이고 이거 뒤지면 뭐가 있어? 라고 수사해서 뒤졌더니 김성태 대표가 북한하고 주가 조작했다는 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 2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때 말이죠. 그 직전에 쌍방울의 관계자들이 북한과 히토류 등 관련해서 광물 저원하겠다고 주가를 시작했습니다. 나눠서 주가가 두 배 왕창 뛰었습니다. 그렇게 왕창 뛰면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가가 왕창 뛰면서 북한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게 국정원 보고서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 국정원 보고서는 누가 다 압수수색했을까요? 바로 이 국정원 보고서는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호남 정찰국장이 국정원 정찰총국의 이 호남이 제가 북한 용어를 잘 몰라서 계속해도 헷갈려요. 이 호남 북한의 정찰총국 관계자가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주가 조작 띄워줬으니까 50억씩 보내주세요. 50억씩 보내주는데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백화점 상품권을 중국 선양에서 돈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백화점 상품권은 아주 할인율 낮게 중국에서 바꿔준다는 겁니다. 50억씩 일주일에 몇 번씩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문건이 이 국정원 문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쌍방울의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 이게 국정원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주가 조작이 아니라 대북욕, 대북방북욕 송금이라고 완전히 둔가시킨 겁니다. 이 둔갑시키는 과정을 제가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부수라고 있습니다. 아태협의회 회장이 있죠. 이 사람이 재판에서 이재명, 방북은 논의한 바 없다라고 하고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화영 재판에서 내용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방북용 대납이었다고 바꿉니다. 이 바꾸는 과정에 내용이 있습니다. 23년 1월에 쌍방울 임원이 지시를 합니다. 안부수 딸에게 오피스를 하나 사줘 라고 지시를 합니다. 2월에 이 쌍방울 관계자들이 모두 검찰로 모여서 진술 세미나를 합니다. 거기서 연어회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에 딸에게 집이 주어집니다. 안부수 딸에게. 그리고 4월에 안부수가 입장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 내용을 꼭 좀 보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도해 주십시오. 이 조작이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난 법사위에서 그 주인검사 이름이 박상룡 검사입니다. 박상룡 검사 관련한 험한 이야기가 지난 법사위에서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저희가 그 주인검사는 저 그 검사 아니에요 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제가 인식한 것으로 하고요. 그러나 진실은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야당 대표를 검찰이 조작하고 올감해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정권 이렇게 해서 무슨 첨벌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언론인 여러분 저희들에게 힘 좀 실어주시고 진실을 좀 밝혀주십시오.